생선과 채소 위주의 지중해식 식사를 하면 뇌의 노화를 5년쯤 늦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미국 컬럼비아 대학 연구팀은 뉴욕 맨하튼 북부에 사는 평균 80세 노인 670명의 뇌 부피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 결과 육류와 낭농 제품을 평균보다 적게 먹는 대신 생선과 채소는 평균보다 많이 먹는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한 노인들은 뇌의 부피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크고 또 뇌의 노화 속도도 더뎠습니다. 연구팀은 지중해식 다이어트를 한 노인들과 그렇지 않은 노인들 간에는 뇌의 노화 속도가 5년가량 차이가 났다고 설명했습니다.